우리 공화당 수석대변인 인지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징역 35년 구형이야말로 법치주의가 죽은 것이다. 검찰은 오늘 20일 서울고법 형사육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의 하수인 노릇하는 검찰의 인권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짓밟은 것입니다. 뇌물죄도 없고 직권남용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죄 없는 한 여성 대통령을 1147일 감옥에서 감금당하게 하면서 징역 35년을 구형한다는 것은 잔인하기 짝이 없는 인권 탄압입니다. 5.18에 대해서는 40주년을 운운하며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난리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사기 탄핵에 대해 국민적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는 3년이나 지난 해묵은 논쟁이라 치부하는 이 상황이 과연 법치주의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사기 탄핵, 3년이 넘는 인신 감금 구속 상태를 지속하는 인권 탄압에 대해 결사적으로 저항하고 투쟁해 왔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박근혜 대통령 구출, 석방을 위한 노력과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불의에 침묵하는 것 또한 불의입니다. 거짓은 거짓이고 잘못 끼워진 첫 단추는 다시 풀어 제대로 끼워야 합니다.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우리의 우리 공화당의 책무입니다. 법치주의를 무시하면서 도리어 법치주의를 운운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한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2020년 5월 20일 우리 공화당 대변인실 이상입니다. 법치주의를 무시하며 박근혜 대통령으로 공화당 대변인실張입니다.